08979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t입니다. jt은 동산은 1998년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동산은 반도체 검사장비 설계 및 개발 전문 기업으로 자체 생산설비는 보유하지 않고 외주에 의해 생산함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번 인스워터를 개발하여 공급하며 ssd 마줄 테스트 핸들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어 비전 인스펙션 등 신규 설비 개발을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199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검사장비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레드 검사장비 태양광 장비까지 사업 영역 확장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란 하이텍 아이마켓코리아 엘지전자 ap 시스템 유진테크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화 레이저 절단 설비의 수주 감소에도 테스트 핸들러 번 인소터 등 반도체 장비 부문의 수익 증가 임대 수익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 환산 관련 수지 개선되었으나 금융자산 평가 손실 기록 법인세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 번 인소터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가운데 고객사향 디디아오 전환에 따른 번 인소터 수주 증가 고사향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의 공급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jt의 시가 총액은 850여억원입니다.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j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80위입니다. jt의 상장 주식 수는 1031만 5500여세 주입니다. j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jt의 퍼은 5.67패이고 추정 퍼은 n-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9.27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.67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오는 1.14패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1458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. pb아오가 bps는 각각 1.39패 59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-a%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.1만점에 4.00이며 목표주가는 15,000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번지억원 112억원 151억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원 139억원 150억원입니다. j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번지 05%사인이고 유보율은 1156.53%입니다.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.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.52-0.39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4.1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.92-1.47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jt의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000원입니다.